서문강 목사 기록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로마서 2장을 통해 유대인의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의 죄의 실상을 보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실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다룬 내용만 가지고도 모든 인생들 전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 전체에 죄의 실상을 다 말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서 유대인들을 별도로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물론 이방인들 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갖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삶의 양식과 풍습의 대단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만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과 구별되게 다루신 면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비추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구주께서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 시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주의 탄생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완도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곧 구속사는 아브람 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순들 특히 유다지파에서 난 다위세의 혈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위세 자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아브람 과 다위세의 혈통의 계보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 계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경류는 바로 그 뜻을 계시 또는 예언과 약속으로 알리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속사는 아브람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에서 구원하시어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구약 성경의 역사의 무대에 유대인들만 등장하였다면 구약 시대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역사의 무대에 이방인에 속한 이들 특히 여리고 여인 나압과 모압 자손의 여인 룻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테는 그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모는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과정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문율법은 아브람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율법은 십계명을 중심한 도덕법과 성전제사제도에 관한 의식법 그리고 일상에서의 이웃과의 사회관계를 지시하는 시민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삶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인 이든 이방인이든 그 둘 다에게 무엇이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둘 사이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성문율법을 조상때부터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착하였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덜 받았습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기록된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습니까. 또 달리 말해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덜 받게 합당했습니까. 사도는 그 문제를 바로 이 로마서 2장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먼저 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할 정도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사도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할 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착하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에 대한 이유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었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율법의 조울로 이방인들의 악을 판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유대인들의 보기에 율법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각종 악독 과 불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종죄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의 행실을 재려고 들이대는 율법의 정밀한 척도로 너희 자신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척도가 너희 자신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을 알라. 그 이유는 너희도 그들과 동일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척도에 비춰보면 유대인들의 행실이 이방인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아노라. 사도는 로마서 2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진리에 동일한 표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보아주시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판단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진리에 따라 그 행한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잘못만 보고 비판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행실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일을 멀리 하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겨냥하여 좋지 않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은 하나님 께서 자기들을 기뻐하시기 때문 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도 범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사도는 불같이 일어나 그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 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 사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 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선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고 항상 변함없이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언제 제가 어느 신학대학에서 이 대목 을 강론하며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 따라 영생도 주시고 지옥으로 보내시게 되어 있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항의성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 나는 다만 사도의 말을 따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원칙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세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방식 자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와 악을 징벌 하시는 공의의 시행 없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면 친히 자신의 판단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견고하고 정당한 근거를 갖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방식을 존중하고 만족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의로운 보응을 처리 하시오 죄밖에 없는 우리를 마치 완전한 의의를 이룬 자 같이 여기시오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금의 진수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 하시는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원칙을 고수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 입니다. 언젠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격 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바에 따라서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진노도 받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만 해당되고 유대인 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은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 이라는 식이죠.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에게여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기 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에게여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구속사를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구원하시려는 뜻을 얼마나 열심히 이루시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혜택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따라서 모든 인생들의 행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다루신다고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진리로 심판하시는 원칙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 원칙은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 원칙에 따라서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을 자가 있음을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 이든 이방인 이든 다 죄 아래에서 스스로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힐라인 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각 사람을 그 행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그에 비추어 유대인들의 죄상이 어떠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가진 자든지 율법을 갖지 않는 자든지 범죄한 자는 다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릇된 개념에 아주 깊이 빠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앞잡이였습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의식을 겨냥하여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기하에 하나님 앞에 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사도의 말은 유대인들을 펄쩍 뛰게 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 자체를 자랑하면서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깔보았습니다.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무시하기는커녕 확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에 엄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높이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안에서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을 덮어주는 아무 가림막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부를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심판을 대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목박의 심 안에서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예치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먼저 논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로 뛰어들어 자신을 숨길 절박한 이유가 제대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하였지만 믿는 자들 중에서도 복음의 은혜의 영광과 그 능력에 대한 인식이 모자란 것을 자주 발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간의 죄의 악독성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듣고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본질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9절에서 고발되는 죄악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많은 경우에 실제 그런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논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극율과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글로 기록된 율법을 갖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새겨지고 양심을 통해서 작용하는 율법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글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의의 명령이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지켜 의의의 이루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는커녕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더 선하게 되어 결국 그 상급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는 노마서 3장의 본문을 따라서 다른 동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시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상을 받게 하는 영식으로 영생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음을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5장 1절 이하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맷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통할 것이 있으냐. 내가 좋은 포도 맷기를 기다릴 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구약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는 오직 정죄받아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게 되어 있음을 누누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우상숭배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여러 각종 미신에 젖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북국 이스라엘은 그 범죄의 결과로 주전 722년에 아스루를 들어치시는 하나님의 매를 맞고 망하였습니다. 남국 유다도 그 범죄로 인하여 주전 586년에 바벨론 너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의 초토화되는 참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부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주전 521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의로운 징치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복역의 때를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들 자신들의 의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소산이었습니다. 사도가 오른 여기 로마스 2장 17질 이야기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공의의 법대로 유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에게를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 사도는 자기들을 탄핵하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발끈하며 활례를 들고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활례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세우는 토대로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과 활례와 성전 제도에 참여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 보금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 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를 가장 악랄하게 대적한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명 이더라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는 유대교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갈라데에서 1장 13절 이하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초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는 구의학 성경을 유대 민족주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재후성한 종교입니다 흔히 유대교가 기독교의 전신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유대교는 구의학 성경대로 오신 그리소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의학 성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는다 하여도 그들은 구의학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좋은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맹렬하게 탄핵하셨습니다 마태봉 23장 15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어찌하여 바다와 육지를 투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 유대교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인간의 도덕성과 종교성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유대교는 결국 사람이 자력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비성경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항상 원하고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애곡하며 간청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듭말을 아니하노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님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에서 사도는 또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미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도의 말을 들으며 무엇을 더 배우고 확신해 합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진리입니다 사도는 유대인 동족들 중에 자기와 같은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루기를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한례의 제도 각종 여러 성전 제도와 규례에 참여한 것 자체 속에서 자기 구원의 근거를 찾으라 가르치는 유대교의 잘못됨을 몰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규례든 그 자체로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도리어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과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한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한례는 무한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한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한례를 한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한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한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한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율법을 가졌어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율법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가 증거하고 자랑한 복음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힐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게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오 그리고 힐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견을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마스를 통해 나타난 사도의 복음적 논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장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교훈을 이겨내며 당당하고 확신 있게 그를 믿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와 우리 믿는 모든 자 안에서 보혜사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많다고 여기어 예수님을 믿기가 부끄럽다 여기는 이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바로 그 점이 예수님을 즉시 믿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사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의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참된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에서 1장 18절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어질 것이오 진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시게 드리라 다시 강조하거니야마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분발하여 의의를 행하고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한창 복음의 사도로 헌신하다 노마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때 빌리포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빌리포서가 그 편지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리포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미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라 성령 충만한 사도바울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말로 삼읍시다 우리노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비디오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로마서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대목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도의 논리를 주목하려 합니다 여러분 계속 구독해 주시어 이 채널을 통한 주님의 보금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까지 주님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